오버사이즈 브랜드를 보면요 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나오는데 팔 같은 경우는 슬림하게 나올 때도 있고 해서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착시효과에서 날씬해 보이는데 그게 예쁜가? 어쨌든 패션을 다루는 얘기잖아 토실발은 알겠습니다 안 예뻐요 107만명을 봐 우와 100만 알지 눈이 아라깡 스타일리스트 그분도 말랐잖아 근데 통통한 분들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키와 근육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키 기준 운동을 안 한 사람들 중에서 75에서 80kg 이상이 나가게 된다 통통하다 야 나 결혼할 때 81kg까지 살을 뺀 게 81kg야 75에서 80kg 통통한 건 아니야 저 초등학교 5학년에 가 80kg였는데 이 깡 스타일리스트 입은 내 기준에서 75에서 80kg 평생 이런 몸무게를 찍어보지 않았으니까 통통한 거고 내가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짜증나게 그럼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신동 씨가 스탠다드 핏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버핏과 비교해서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단감이 도톰하고 슬림한 스탠다드 핏감의 티셔츠를 선택을 해주게 된다면 두꺼운 원단과 핏 때문에 이 살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4살보단 티셔츠가 슬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체형을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내가 어디가 뚱뚱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왔다 했을 때는 이 스탠다드 핏이 더 뚱뚱해 보일 수도 있어 배가 완전히 부각되니까 근데 저분 자체가 슬림하신 분이라서 말씀하시기를 두꺼운 소재가 살을 잡아준다고 하지만 안 잡아줍니다 배 나온 사람들은 그 안에 스포츠 안경 콘셉트 같은 낫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...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오버핏보다 스탠다드 핏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스타일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돼지 분들 저를 포함한 돼지 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위에를 커버하려고 큰 옷을 입고 바지는 스탠다드하게 입어요 그러면 진짜 돼지 같은 거야 근데 오버핏을 입었을 때 바지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까 신동욱 씨 보여줬을 때 말라 보이는 거는 우측에 스탠다드 핏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오버핏이 저렇게 예뻐 보였어요 나도 저게 더 보이고 있는 양말이랑 똥통족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말라 보이려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말라 보여 그래서 기방시 채널에서 보여주는 건 예쁘게 어떻게 예쁘게 꾸미느냐를 보여주는 채널이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왼쪽이 훨씬 더 좋아 난 저렇게 입을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난 이렇게 갈 거야 그냥 똥또해 보여주고 밝은 색깔의 컬러감보다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해주셔야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밝은 컬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옷을 입었을 때 주름지는 부분이나 파이는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굴곡이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블랙 컬러의 어두운 컬러의 티셔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티셔츠의 주름이나 굴곡 같은 걸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수축색 팽창색이 되게 유명한데 과연 이 굴곡을 커버해줄 수 있는지 맞아요 네 이거는 어두운 옷이 100% 맞아요 이거는 100%예요 제 집에 있는 80%의 티셔츠가 블랙이에요 검정색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살빠졌다는 얘기를 해요 살빠졌어요? 그치 통통한 체형은 목이 짧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목이 길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목이랑 연결되는 가슴 부분까지 노출을 해주게 된다면 목이 훨씬 더 길어 보이면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추를 다 잠궜을 때랑 단추를 열었을 때 어떤 게 시원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나요? 아마 단추를 열었을 때가 100% 나올 줄 알았다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훨씬 잘 입었는데 좋은 아이디가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얘기할 때 단추를 두 개 얘기할 때 자기는 잠그릇 스타일이 나는 단정해 보이잖아 훨씬 나는 아까 이제 혹시나 기방이가 예시로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최소한 좋은 쪽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 저는 우측처럼 입을래? 왼쪽처럼 입을래? 그러면 왼쪽이죠 왜 저 중간에 뭐를 이렇게 진짜 90년대처럼 말아서 약간 씨름사빠 같은 느낌 씨름사빠같이 요즘 어깨잖아 어깨 올리면 이쁠 것 같아요 어깨 올리면 광고였어요 아아아아아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방이 형이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수염 때문인 것 같아요 수염의 이 효과가 단추를 묶었을 때 절단 효과를 두 개로 주기 때문에 포인트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지 저같이 그냥 볼 사람이 많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여는 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커요 앞뒤로 근데 저렇게 열어버리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우리가 패션을 꾸미고 하는 건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거 여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안 단정해 보여 단정해 보이는 걸 좋아한다 귀여운 걸 어차피 우리 별로야 그래 아 근데 뭐 나는 여기서 결혼 다셨잖아 결혼 다셨잖아 결혼 다셨잖아 나는 빠질게 롤모델이거든 형님 진짜 이쁘잖아 형님 진짜 이쁘잖아 저 나중에 형수님 단독 인터뷰 한번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라티는 기본 티셔츠와 다르게 어깨 부분에 각이 잡혀 있거든요 빈약한 부분도 원단감으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여서 얼굴까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아우터가 아니라 얇은 셔츠를 아우터처럼 활용을 해주신다면 체형도 가려주면서 스타일까지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원단이 두 겹이 더해지기 때문에 부족한 어깨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아우터 부분이 가슴과 배 등 팔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셔츠 반팔 셔츠랑 반팔 티를 놓고 뭐가 더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냐면 백골 셔츠예요 굳이 안에 흰 티 없이 그냥 반팔 셔츠만 입어도 반팔 셔츠가 날씬해 보이네요 바지를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? 바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바지는 테이퍼드 피 틸렉스예요 허벅지 부분은 여유롭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통통한 사람들이 입었을 때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핏입니다 저도요 덕 잡히고 쏘는 핏은 말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타이트하면 안돼 조금 잘 맞는다면 저렇게 쏘는 바지들은 확실히 갠디한 룩 입는 분들은 테이퍼드 핏, 슬랙스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스티보이처럼 오버핏, 반팔 셔츠를 같이 입는다 스트레이트 핏으로 허벅지 부분부터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핏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와이드한 핏은 오히려 더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에 여유가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제이진은 와이드팬츠 입으면 안돼요 오... 사진 정도가 세미 와이드로 보면 저거는 스트레이트 저거는 스탠드 스트레이트 크게 입은 느낌 이런 걸 근데 신발이랑 이런 걸 잘 흔들어야 되고 약간 어글리 슈즈 같은 걸 신으면 진짜 어글리 됩니다 더 큰 되는 거고 세미 와이드가 훨씬 더 좀 잘 어울리고 말아볼 수 있다 데일리로 입을 거면 세미 테이퍼드가 맞고 예쁘게 입고 싶으면 기방식 패션이 맞고 아... 음... 난 고정을 완전 노리고 있네요 아뇨아뇨 뭐 통통조개 제가 나오기 죄송하긴 한데 음...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 존중하는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감사하게 잘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제 체형에 맞게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좋게 봐주신 거고 제가 말을 한 게 정답은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제 체형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입는다라는 걸 같이 공유를 한 거고 저는 그래요 컴플렉스를 좀 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누가 봐도 돼지예요 자신 있게 자기의 컴플렉스를 내놓고 거기에 자기 스타일의 멋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말라보여야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 더 패셔니하게 보이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패션 생각을 이분들이랑 같이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고 개인 차가 다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춘식의 등치와 내 등치와 형의 등치가 남들이 봤을 때 다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말라 보이려고 옷을 입는다기보단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 어울릴까 그리고 어떤 게 좋을까 과감한 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맨보면 또 뭐 자주 좀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패션의 바퀴 달리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통통하신 분들 뭐 여성을 모실 수도 있고 여성분 하나 딱 들어오면 맛있는 녀석들 되는데요 우리? 꽉 찬 화면 계속 보고 싶다면 풍성한 화면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볼 적까지 피라미드 알죠?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여덟이 열 여섯이 되는 그 날까지 잘하네 이상 기방시였고요 여기는 안성수입니다 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